롬프 쇼다운 마찬가지입니다. 가위바위보로, 가위바다, 잘라줘? 게임 룰은 마찬가지입니다. 가위바위보로 성공을 정하고 성공이 공격하는 기술을 수비수가 똑같이 하게 되면은 패스하게 되고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페널티, R, O, M, P 순서대로 4가지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. 4가지 페널티를 받으시면 징계되는 거고요. 마지막 P는 2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럼 가위바위보로 성공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위바위보로 성공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위바위보로 성공이 공개합니다. 참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수고하셨습니다.